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다가 또다시 다른 일에 끌린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어떤 한 가지 일도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않게 하라. 인연 따라 주어진 삶의 몫에 그저 매순간 최선을 다할 뿐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가슴 뛰는,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숨은 열정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뭐랄까 자기다운 일이 있죠. 자기다운 일, 즉 다시 말해서 그게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막 억지스럽게 노력하거나 남들을 막 뒤를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이곳을 했을 때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머리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머리를 가지고 자꾸 남들과 나를 둘로 나누어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이러는데 그냥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면 머리로 분별하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이제 내 가슴이 정말 이렇게 안정되고 내 가슴이 정말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집착 없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자연스럽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이래야 되거나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쥐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삶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 가슴 뛰는 삶을, 가슴 위주의 삶을 살게 되면요. 가슴은 그저 주어진 것을 인연 따라 내맡긴 채 자연스러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내맡기고 흘러가는 거예요. 거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죠. 거기에 이렇게 호응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머리 위주의 삶을 살기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지 못하고 자기 머리가 앞서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남들 이렇게 보니까 남들이 저렇게 산다 하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 나를 막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가슴은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감당하고 감동하면서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지금의 관심이 별로 없고요.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교 분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둘로 셋으로 쪼갠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을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누구와 자꾸 비교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게 바로 머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위주로 살게 되면 자꾸 누군가 비교하고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앞서 나가서 저 사람 봐 저렇게 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잖아. 너는 왜 이렇게 사니? 하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대로의 삶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걸어요. 가슴은 지금 이렇게 눈앞에 엊그제 이 가을 하늘이 너무나도 눈부시더군요. 푸르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서울도 그래요. 여러분 서울이라는 곳이 저는 옛날에 그냥 막연하게 서울 하면 서울은 대도시에 매연이 풀풀 풍기고 그런 서울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BTN 왔다 갔다 하고 하려고 서울을 종종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올림픽대로나 강변도로 같은 데를 이렇게 다닐 때 보면요. 한강 그 위로 멀리 멀리 있는 숲들도 이렇게 보이고 그 한강의 푸르른 위로 하늘이 막 정말 쾌창한 아주 푸르른 가을 하늘들을 볼 때 정말 이 서울이 이 세속인의 세상이 아니다라는 생각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불국토구나. 여기가 이대로 정말 이토록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아름다움이 딱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 경락국토에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정신 없고 막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막 바삐바삐 살고 있을까요? 생각이 생각 위주의 삶으로 생각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걸 자꾸 독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넌 아직 부족해 부족해. 그런데 이 가슴으로 사는 삶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누려요. 그대로 만끽할 줄 알아요. 지금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호기심 그걸 관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관할 줄 알아요. 볼 줄 알아요. 정말 지금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요. 지금 여기에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관심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조차 생각으로 해석해서 그걸 왜곡해서 바라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생각이 자꾸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이건 못해 잘났어 못났어 이런 식으로 왜곡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과 마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된 환상의 세계 분별의 세계 그 세계라는 가짜 세계를 실체화 시키면서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늘 있는 것들 여기에 늘 만족하고 그걸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면서 살게 돼요. 이 있는 이대로 피어난 이 놀라운 세상을 우리는 그대로 머리를 빼고 있는 그대로 직관해서 그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살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까지 내가 해오면서 그 머리가 만들어낸 머리가 구축해낸 가상현실을 실제로 여기면서 그 가상현실의 특징은 이 세상을 잘나고 못나고 능력이고 능력 없고 너와 나 성공 실패 이런 걸로 이분법적으로 분별해 나눠놓고 나서 그 속에서 승리하기를 요구하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남기를 요구하거든요. 살아남을 필요가 없는데 남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데 남이랄 게 없는데 지금 이대로 전부인데 이것이 그 싸워 이길 게 없어요. 좋아질 게 없어요. 이대로 완전히 좋아요. 날마다 좋은 날이거든요. 근데 그 진실에 대해서 생각이 겸요하게 술술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가상현실을 실제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근본 무명이라고 한 거예요. 근본 무명 때문에 탐진지 삼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오겠어요. 머리에서 머리가 만드는 분별 시비분별 망상 판단 개념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에서 느끼는 삶은 판단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과거나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이 느낌 가슴은. 근데 지금 여기 진짜로 있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머리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좋고 저거는 싫어. 사실은 좋고 싫은 게 원래 없었잖아요. 내가 처음 갓난아기 로 태어났을 때 아니면 10대 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그런 때 그냥 공부밖에 모르고 그냥 살던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세상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별로 있던가요? 갓난아기 때 같은 그런 게 없었죠. 차를 보고 이건 좋아 저건 싫어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좋은 차 안 좋은 차를 얘기를 할까요? 갓난아기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명품백은 더 좋고 이건 더 나쁘다 이런 생각할까요? 비싼 차 뭐 싼 차 이런 얘기를 할까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런 거 뭐 얘기를 할까요? 내 인생에 중요도가 아주 높은 것도 없었고요. 심각하게 반드시 해야 할 것도 없었고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가치, 개념, 중요도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다가 살다 보니 어느 날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나에게 분별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뭔가를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부모님께 나 이거 사주세요 했는데 부모님이 안 사줘요. 저 여기 학원 가고 싶어 했는데 학원을 못 보내줘요. 그다 어느 날 문득 왜 그러지? 몰랐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 이게 가난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한 생각을 집착하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난을 경험하면서도 그냥 가난한가 보다. 없으면 안 먹고 말지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렸을 때의 어떤 경험 몇몇 가지의 가난의 경험이 자기 인생에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내 인생에는 정말 돈이 중요해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문득 그 사람에게 갑자기 그 돈이라는 것의 중요도가 내 인생에 훅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진실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죠. 인생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 왜곡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면 내 인생에서 그것이 검증되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점 더 행복하고 돈이 없으니까 더 힘든다는 게 삶에서 경험이 돼요. 그러면 그게 더 진실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확고부능해지면서 더욱더 돈돈돈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왜곡까지 벌어질까요? 나는 내 가족이 나처럼 나처럼 내가 어릴 때 먹고 싶은 걸 어머니의 아버지가 나를 못 사줘서 내가 충격받았던 것처럼 나는 내 아들에게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아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벌다 보니까 돈이 점점 더 나에게 중요도가 강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야. 그러면서 인지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집착이 시작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게 심해지면 돈돈돈하다가 돈을 10억, 20억, 50억, 100억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돈 버는 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로또가 당첨돼서 몇백억을 당첨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고 났더니 처음에는 아내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돈이 필요했는데 불행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나중에는 그 아내와 심지어 그 자식들과 재산 다툼을 해요. 그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요. 요즘에 자식들과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옛날에는 부부간의 돈 때문에 로또 당첨되면 부부간의 이혼도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 돈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식들이 부부님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게 되고 또 부모님도 이렇게 줄 테니까 너가 나를 잘 복량해라 이런 마음으로 딱 주기 시작했는데 받고 나면 또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틀어지는 일들도 여러 건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요. 이것처럼 이 세상에는 본래 가치를 할 게 없었어요. 중요도 높고 낮은 게 없었습니다. 좋고 나쁜 게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본래는. 본래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삶의 경험이 나에게 이건 중요하고 정연 중요하지 않아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가 아주 회사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나를 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 목표가 삶의 목표가 갑자기 내가 성공해서 저놈보다 성공해서 복수하리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복수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중차대한 일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자기가 삶의 경험이 그 중요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본래 그게 실질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중요한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본래는 없습니다. 가치라는 게 없어요. 가치가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가치 높고 낮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다이아몬드 세공 차라리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 몇 억을 한다. 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그 다이아몬드가 몇 억하는 다이아몬드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은 지금 다 죽어가는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다이아몬드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당장 지금 먹을 밥 한 공기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전혀 안 중요해요.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공기 한 줌이 수만 번 들이 쓸 수 있다는 이 당연한 것이 내 생명을 앗아갈 만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디에 무엇이 도대체 가치 있는 걸까요? 가치는 자기가 인생에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내 인생에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내가 반드시 갖고 말 거야. 집착하는 것들 내가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무언가 집착해왔던 것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평생 받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실한가? 그게 진짜인가? 한 생각 일으켜서 어느 시기에 어느 땐가 그 생각을 만든 건 아닌가? 그럼 그 만들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집착을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어떤 특정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실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 사입이 외도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를 깨달았다. 나는 이 종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목숨을 걸기도 하잖아요. 그 종교 때문에. 종교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가장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기도 해요. 가치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생각을 한쪽으로 이렇게 딱 몰아주면요.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니까요. 자기 전 재산을 바쳐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가족들 버리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자기 목숨도 바치잖아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 한 생각이 실제라고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그건 실제 진실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 생각을 믿기 시작했을 뿐이죠.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실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생각이에요. 망상이고 분별이에요. 불교에서는 가장 불교다운 생각이 가장 진리? 아닙니다. 불교에서 내세우는 주장하는 진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하잖아요. 무분별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주장하는 진리 없어요. 그게 있으면 불교도 똑같죠. 세상 학문하고 똑같죠. 세상에서 이게 중요해 해서 그걸 중요하게 만들잖아요. 불교는 그렇게 하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라고 집착하고 고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아까 제가 들려드린 말씀처럼 무엇을 해도 좋다. 왜? 가치가 없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 반드시 저건 하면 안 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직업에 어떻게 귀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은 귀하고 저 일은 귀하지 않은 일이 어째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 개념을 만드는 거지. 무슨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청소부 취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 또 명문대에 나온 사람이 지금 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명문대에 나온 젊은 학생이 도배하는 일을 직접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요즘에 뉴스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이 도배하는 일은 이건 가치 없는 일이고 내가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선풍기 아래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두드리는 거는 뭐 귀한 일이다?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출세관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세관 전체를 꿈이라고 보았을 때 출세관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당연히 분별하면 좋은 일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분별하는 현실에서는 그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근원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에서. 근원에서는 이와 같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내 가슴 뛰는 일을 하란 말이죠. 근데 그거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혹은 어쩔 수 없이 이 직장을 그만두고 진급을 못했든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못하게 됐던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그만두게 됐다면 무조건 우린 괴롭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해서 쓰러져 넘어지기만 하지는 말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이 내가 문을 닫아야 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은 없을까 연구해보고 그 방법이 없다면 새로운 일에 한 번 도전해보자. 우리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대부분 뭐랄입니까? 그때만 해도 이거 무너지면서 나는 끝나는 줄 알았다. 내 인생. 나는 그 회사 나오면서 사회 나가서 나는 무너질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더라.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 내가 잠시 회사 그만두고 어디 시골에 가서 엊그제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세요. 제가 요즘에 BTN도 나오고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하면서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요. 옛날에는 불자 분들만 와서 상담을 했다면 이제는 기독교 신도님들, 현역 기독교 천주교 신도님들이 와서 신앙 상담도 하고 인생 상담도 하고 많이 그래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 성도님들, 또 그 자매님들을 만나면 그냥 똑같은 우리 불자 분들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분들이 근원에서 뭔지 모르게 내가 지금 교회 성당을 다니고 있지만 뭔지 모르게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 어느 한 부분이 자꾸 이 공부를 하게 이끈다.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종교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리거든요.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종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천주교가 요즘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표층 종교였다가 심층 종교로 변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교학자는 그래요. 옛날에 기독교 천주교는 천당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당. 그 둘로 나누어가지고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천당, 지옥 종교였다는 거예요. 옛날 종교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 천주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종교로? 그 사람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느냐, 변혁시키느냐. 그 사람의 괴로움을 변화시켜줘서 진정한 행복, 근원적인 행복으로 이끄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 종교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천주교도. 그리고 모든 종교가 근원적으로 옛날에 지옥 갈 거냐, 천당 갈 거냐. 복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종교였다면 지금의 종교는 모든 종교가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느냐,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을 수 있느냐, 진정 변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모든 종교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종교학자들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이거든요. 이 마음 공부는, 이 불교는 하나의 종교, 부처를 믿으라는 얘기, 제가 합니까? 부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믿으라고 하고, 진실을 믿으라고 하죠. 진실을 그것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깨닫고, 확인하고, 그러고 믿으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는데 문득 이 법문 듣고 하다가 문득 이 법의 자리를 확인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도 내가 한 번 문득 뭔가 안 것 같은데 그때는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확고도 확실해졌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요즘 불태전이라고 할 만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없구나. 이게 확실히 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교라는 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갇혀있는 시대가 이제 끝나, 종말을 고한 겁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회사를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회사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회사를 나왔다가 여기저기 이 절저절 템프스테일도 다니고 또 마음 공부도 하고 유튜브에서 법문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든 다 할 수 있겠네. 이제는 회사도 갈 수 있겠고, 어느 회사도 갈 수 있겠고 이 회사, 저 회사 다 갈 수 있겠다. 교회도 가고 절회도 가고 다 갈 수 있겠다. 자유롭게 갈 수 있겠다.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2분쯤 되니까 이제는 그 질문이 딱 끊어진 거예요. 보통 이제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뭔 질문을 하시냐면 제가 종교는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 천주교, 종교는 포기할 수 없는데 그 논에서 불교, 마음 공부, 선 공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한편에서는 찜찜합니다. 한편에서는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한편에서는 왠지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스럽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교, 종교는 유대교인데 불교 수행하고 명상해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어, 주부라고 불러요. 그런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고요. 또 내가 종교는 기독교를 믿는데, 가톨릭을 믿는데 내가 실질적인 삶에서 삶의 변혁을 위한 방법으로써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단 말이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돼 반드시 이것만 진리야, 반드시 저거는 진리가 아니야라는 생각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라는 생각 그거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깨달음이 덜 하신 분들 같으면 왠지 하나님께 좀 죄스럽겠죠. 근데 이 공부가 딱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 일치 안 해요. 그 질문이 딱 떨어져요. 제가 여쭤봤단 말이죠. 아직도 교회 가면서 마음 공부하고 이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아, 이제 그건 끝났습니다.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확연하게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까지 확보가 된다면 거기서 교회 가고 절에 간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저희 실제 지금 저희 대원정사 절에 일요일날 오후에 법회를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오전에 현역으로 오전에 교회 가고 빨리 끝나고 요즘에 밥을 안 주니까 빨리 끝나고 오후에 부랴부랴 법당 와서 법문 듣고 그런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연기적으로 연결성 그러니까 퓨전 종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시대. 열려있는 시대로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BTN에서 고인사이드 방영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시다구만요. 우리가 딱 닫혀있는 시대가 열리는 시대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 열리는 시대에 내가 뒤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대도 열리고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난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돼. 난 반드시 이 종교 아니면 반드시 저 종교. 내 직업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내 자식은 이렇게 아니면 절대 안 돼. 반드시 이 대학.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다가 다른 일을 끌린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어떤 한 가지 일도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키지 않게 하라. 난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되라는 생각을 내려놔야죠. 반드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 아프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이 생겨요. 아프다라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이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늙으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죽으면 안 되라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없으면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픈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온전히 허용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허용하게 돼요. 이미 허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큰 집착 없습니다. 어디에 막 사로잡혀서 함몰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없으니까 삶이 되게 여유가 생기고 자유롭죠.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삶의 모든 계획은 언제나 변경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계획은 세울지언정. 그 계획에 집착하지는 말라. 매 순간 계획은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라.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무엇이 일어나든 변혁. 그것을 허용해보라. 하는 말인데요. 우리들은 어떤 걸 정해놓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고 정해놓고 나면 내가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 괴로워요. 그런데 진실은 무주법 무유정법 이러잖아요. 어디도 머물 게 없어요. 정해진 바가 없는 게 진실이에요. 금강경의 무유정법 정해진 바 법이 따로 없다란 말이에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그런 정해진 게 있을까요?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없다니까요. 그런 거.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주어진 팔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모르지만 전보는 사람 스님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 그래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런 나라 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무화인데 어떻게 정해진 내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미래가 확실하다고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이 진리이고요. 확실하다고 믿을 수는 있겠지요. 자기가 그런데 그걸 믿어버리면 거기 고집하게 되고 정해놓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괴로워지잖아요. 삶은 삶의 진실이 본래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하다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모든 곳에서 다 혼돈을 얘기해요. 혼돈, 카오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혼돈, 카오스가 나오거든요. 과학에서도 그래요. 이 세상의 본질은 혼돈이다. 혼돈 이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혼돈계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정해진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다. 뭐 카오스 나비 효과 같은 것도 그런 일은 아니죠.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가 퍼드길 때 그것이 나중에 미국 뉴욕까지 갔을 때 토네이도 같은 게 되기도 하더라. 그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작은 것이 결국 나중에 크게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건 작은 게 크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원인이 큰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건 스노몰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요. 근데 이 카오스 이론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스님들을 찾아가서 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봐주세요. 완전히 불확실하다는 그 진실만 알려줄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환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확실해요. 법 하나일 뿐이라는 게 확실해요. 어떻게 변해도 이 하나일 뿐이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변할 수 없다라는 이 하나의 진실이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거 하나가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다 본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의 대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또 요즘 과학에서 보면 복잡계 이론 같은 것도 그런 얘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복잡다단해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장자에도 보면 중앙에 혼돈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남쪽의 숙이라는 임금 또 북쪽의 호리라는 임금이 너무나도 혼돈이라는 임금에게 대접을 받아서 혼돈은 눈코입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물을 주자 해가지고 이 두 임금들이 혼돈이라는 임금을 가가지고 하루하루 눈코입 코 이런 걸 다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구멍을 뚫어놓고 났더니 결국 그 혼돈의 임금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혼돈은 혼돈 그대로일 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미래가 온통 알 수 없는 카오스 혼돈으로 뒤덮여 있고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뒤덮여 있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것을 거부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무언가 확실한 미래를 정해놓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져요. 정할 수 없는데 정하니까 난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돼야 되는 존재가 아닌데 난 이렇게 돼야 돼. 난 저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 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해진 길이라는 걸 만들 때 내가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걸 원래 정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그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수많은 별들을 잉태하려면 자기 안에 카오스를 지녀야 한다. 내 인생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도 같은 뭔가 아름다움을 내가 진정 진실을 진리를 아름다움을 내가 잉태하려면 내 안에서 진정한 반짝이는 별을 잉태하려면 카오스를 내면에 지녀야 됩니다. 혼란, 혼돈, 알 수 없음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이것을 온전히 허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정해놓으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없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군에 있을 때요. 계급이 높은 장군 불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역하면 남들이 전역하면 그 정도 위치까지 갔으니까 전역하면 정치를 하실 거냐 전역하면 아니면 어디를 갈 거냐 이런 걸 많이들 물어본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전역하면 조그만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냥 작은 아파트 관리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가꾸고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가꾸면서 예쁘게 가꾸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소일거리하면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용돈삼아 벌면서 운동삼아 그러면서 사는 게 내 꿈이다. 그때 되면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군님 하면서 이러지 않겠죠. 하면서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어서 그러고 사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모 회사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회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직격탈을 맞아서 안 되고 있고 있던 직원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그러나 이 회사를 없앨 수는 없어서 그냥 혼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런 작은 사장이 계시는데 그분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땡땡 이츠 이래가지고 쿠 땡 이츠 이래가지고 저도 그런 걸 처음 들었어요. 그분한테 그냥 매일 몇 시간씩 틈나는 대로 일할 게 없으니까 틈나는 대로 배달한대요. 배달 그래서 그게 뭔 배달이에요? 이랬더니 그걸 아무나 해도 돼요? 이랬더니 아무나 할 수 있대요. 자기 외제차 타고 그냥 아니면 뭐 그냥 이래저래 자전거 타고 그냥 음식 배달 같은 거 한대요. 그럼 저 그 얼마나 버는데요? 그랬더니 뭐 한 하루에 두세 시간 하면 그래봐야 몇만 원 못 버나 봐요. 그런데도 그거 한대요. 아니 그래도 그 정도 일도 하고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하신 분이 그거 하는데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 전혀 없다. 전혀 없죠. 내가 무엇이 돼도 좋다니까요. 낮고 높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도 될 수 있어요.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되라는 걸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제분들 잘 나가야 돼가 어디 있어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어떤 분이 대기업 다니다가 죽을 것처럼 괴롭다고 하더니 남들이 그만큼 돈 받을 데 없으니까 버티라고 해서 버티다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느니 그거 그만두고 어디 시골에 가서 농사라도 짓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속에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이 혼돈이란 알 수 없다라는 이 미래가 불안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만 있게 되면 진리가 나를 이끌고 갑니다. 삶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나를 이끌고 가요. 거기에는 좋고 나쁜 것도 없고 거기에는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옳고 그런 것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 내가 분별을 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 길은 좋지만 저 길은 안 되라고 고집하니까 내 인생이 풀리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은 것뿐이에요. 언제나 우리 인생은 풀리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울 때는 그 혼돈 속에 있는 게 풀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20대 친구들은 잠깐 무슨 직업을 가질지 몰라야 되는 때니까 그때는 모를 뿐하고 모르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공부가 도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혼돈 속에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무엇도 정하지 않는 그런 속에 오히려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롭죠. 무엇이 돼도 좋으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를 걸림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이 혼돈 가운데 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신다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봐주시고요. 좀 봐주시고요.